그 게임 알아요? 무슨 게임? 형이 한 발짝 두 발짝 다가오면 난 그대로 서 있을게 형 우리 뭐예요? 뭐가? 우리 여행 갔을 때 있었던 일 인간관계에서 봉인의 죄를 좀 하고 싶어요 재원씨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 없어 그거 뭐였냐고요?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진짜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? 걱정했던 그대로 그 친구 힘들게 했어요 지켜주고 싶어요 정말 너무나도 지켜주고 싶어요 형 아픔이 있던 사람이었어 두려워 조금은 서로에게 해줬던 말 서로에게 해줬던 행보 서로가 느꼈던 감정 서로가 느꼈던 감정 난 우리가 나눴던 내 순간을 기억해요 Do you remember what I whispered love 이야기하는 거만 들어도 이야기하는 거만 들어도 This is how it's meant to be 그 친구는 지금 재원씨의 안식초가 되어주는 사람 같네요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언니 행복해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? The way I want you The way I want you 되찾을 거야 This is how it's meant to be 나도 그렇죠 그리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저 깊은 관계로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? 두렵더라도 뭐든 해봐야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잖아 The way I want you 우리 잘 될까요? 같이 해보자 그때부터